맞아! 푹푹 쪄요! 정말 클래식한 사우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저희 동네에 5천원 주면 진짜 풀로 그냥 사우나 할 수 있어요 저희 4,500원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오늘은 목욕하러 왔습니다 목욕탕이죠 목욕탕 저희 때까지 때 안 민 것들 다 때 밀려고 유앱에서 저도 요즘 때 안 민지 오래됐어요 요즘 때 미는 게 트렌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때는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여기 뭐 하러 왔죠 감독님? 저희들의 방탄은 방탄 사우나입니다 네 자 갑니다 갑니다 뭐야 운명이 바뀌었다 방금 아 나 지금 안 볼래 나 지금 안 볼래 아 막장 부리래요 자 우리 지민 지민이부터 공개해 주시죠 비트 비트 이.. 3대4 하냐 이렇게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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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에 석진 형이 있으면 무슨 김석진이에요. 광장학원님. 자, 사우나에 왔으면 이제 주전 부위를 먹어야겠죠. 백반석 갈색이야. 시켜있나요? 시켜있나요? 혹시 여기서는 봉봉이죠? 아니죠. 먹이터에서 바나나우유 아닐까? 팥빙수 아닙니까? 팥빙수. 그럼 심지방이고 여기는 바나나우유, 바나나우유. 저 간식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요? 이제 준비도 된 거 같으니까 한 명, 한 명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된 거 같은데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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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재협 씨, 요즘 숙소에서 저랑 게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판 할까요, 또? 한 판 할까요? 누가 먼저 칠까요? 지민 씨가 쳐주세요. 조선! 손가락 힘 좀 세지 않나? 지민이 형 세죠. 아, 저 이게, 이게 아참아. 작은 고추가 매워요. 잡고 맵. 잡고 맵. 아, 790이죠. 오, 야 괜찮네. 야, 790 중에 7 센 거 아니야? 센 거지. 아, 나 이거 약해. 자, 대형! 이길 수 있어! 자, 대형! 준비도 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손가락을 뿌려가지고 똑똑 해줘야 되고요. 갑니다, 갑니다. 오, 야 이게? 아아아아악! 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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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. 778입니다. 야, 잘했네. 먼저 고르기회를 우리 지민 군께서. 자, 제가 봤을 때 이건 뭘 섞었는데. 제가 많이 뭘 섞어본 사람으로서. 섞으면 섞을수록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겨요. 오, 확실히. 아, 저우, 저우니까. 그리고 특히 소금 같은 거넣으면 거품이 많이 나요. 그에 비해 얘는 좀 잔잔하다? 이게 지금 나와. 이게 굉장히 탁해요. 그러면 저는 A로 고르겠습니다. 아 맞죠. A가 누구야. 근데 제 자작진의 속셈을 써도 있어요. 저는 일단 A로 고르고 제욱 씨는 B입니다. 자 오케이. 일단 골랐어요. 동시에 드셔보시죠. 하나 둘 셋! 다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? 잠이나 잘하네. 자작진은 잠이나 잘해요. 이거 뭐야? 막상해. 아 뭐야. 뭐야 이거. 야 박지민 똑똑하네. 아 이제 소금 같은 거는 저한테 안 통해요. 다음 찾아 나와. 다음 B 슈가. 자 저거 설마 까나리 아냐 아메리카노 저거? 허비 형 이걸로 좀 헹궈. 아 아니 저거 형 거 형 거. 이게 키워놨어? 아 네. 괜히 화내. 이거 한 거 아니야? 이거는. 젤리 좀. 아 이거 맛있다. 아 이거 홍삼 젤리랑 그냥 젤리 아니야? 아 그래. 홍삼 젤리야. 어 뭐야. 아 이거 젤리는 진짜 간지. 아 젤리는 진짜 간지. 어 왜 그런 거예요? 아 리얼맨지. 아 이거 날계란이네. 이거 날계란이랑 삶은 계란이잖아. 아 진짜 아들 날계란 넣으시네. 날계란이랑 삶은 계란일 거야 분명히. 아 선생님이 chilled. 어 세세세세자. 어 세세세자. 어 세세세 nehmeleg다. 어 형아. 어. ok4 금요워. 272점. 저는 만약에 입은거 같 stigma 하나요? 약간 이게 있었는데. 있었는데. 또 있었어요? 여기 하고 이렇게 손가락만. 그래도 쎄것 같은데. 어 예. 어 얘는 손가락 세네. 아 안 나오는데 앞으로 어. 약간 고 einen 맡은데. 슈가 형 딱 밤 쎄거든요. 아니 근데 내가 그냥 고전하면 약해. 농구하는 사람이라 다 같은. 아!!! 하아아 oh hei 거기가 잘 고 Dam yeah õ이 번째가 너무 잘 골라야 해요 제가 보고 Exercise 내밀 Azure 아아 Yeah lma zł p d dlatego 아으 2분 3분 1분 3 On 네 나 A하면 돼? 불렸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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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니가 B로 Lightning 잡았잖아 어 B 잡았잖아 니가 B 잡았잖아 끊어져 잠깐만 근데 우리 다 지고 있어 빈다야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혜연씨 괜찮아요? 자 다음 선수 김남준 나오세요 아 설마 다음 까나리냐? 내가 봤을 때 고3차랑 고3차면 뭐 먹을 수는 있는데 남녀 안해도 니가 이겼을거야 아마 이거 저 손가락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되게 약해요 저 이거 근데 맞아요 몰라 내 기념이 진짜 약해 어? 어? 물 문제야 이게 자 이거 삶은 계란이며 아 이렇게 그니까 이거는 그냥 벌칙을 위해서 하는 게임이네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야 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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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왜 두개에요? 종이가? 아니 아니 A, B야 A, B 뺄면 돼 이거 어 뭐야 왜왜왜왜 하자 해 자 렛츠기릿 아 어 어 침에 못해 어 침에 못해 진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진이형 무리손가락인데 자 나오세요 나오시지 어? 이거 잘못 잘못 쳤다 360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요? 강나네요 이거 1년 숫자보다 더 적은데요 오빠 너 정면 보고 있고 남자가 골라 네 남자가 골라 앞에 봐 너 보지마 저거 보지마 앞에 봐 하나는 보리차인가 5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보리차 고삼차야 아까 논리대로 보면은 이게 거품이 많고 이게 탁하니까 뭔가 익어올 것 같긴 해요 벌칙이 아니 저게 맞아요 저게 고삼차가 맞아요 왜 이게 내가 아는 보리차 색깔인 것 같은데 이건 이거야 큰일 났다 레몬야 내가 봐 띠어 고삼차 하나 둘 넷 야 고삼 그렇게 해먹어놓고 색깔을 모르겠냐 민들게 아냐 어쩌 보는 거야 어우 진짜 쓰다 야 고삼차 너네 벌칙을 그렇게 해먹어놓고 이걸 모르냐 색깔을 어? 에이 고삼이었는데? 아 어느 사이에 섞었대? 야 난 보지도 못됐어 고삼차는 정국이 맨날 죽으려고 하길래 아 진짜 맛없다 고삼차가 나 진짜 고삼 형 먹을만하네 아 이게 고삼차구나 자 우리 네 번째 라운드 우리 정국이 대 우리 지민이 그쪽은 에이스가 나오는 거죠?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야 얘네 고삼이 가난다 100% 가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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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간장 야 네 번째 게임이 세네 아 그래요? 없어요? 아 그럼 됐어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? 아 근데 저는 한 번 솔직히 점수를 봤으니까 오케이 정국이 먼저 해보는 게 정국이 요즘 복싱에서 세다고요 손가락 복싱을 이렇게 하나요? 오 고마 오 고마 아 738 아 738 맞히시면 아까 800 넘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0 넘겼어? 태연이가 870 귀여워 귀여워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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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38 어? 동점이야? 동점이야 동점 동점이야 말했잖아 너는 나 나는 형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얘가 같이 다 잘려갔어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약간 놀라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죠? 오 오 850 야 예 인정해야 됩니다 자 지민아 가자 왜 뭐라 했어요? 얘가 뭐라 했어요 가까이서 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아유 왜 전략이 맞아떨어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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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매실 모르는 거죠 이제 양배추와 매실 양배추와 매실 역대 모든 모든 벌칙은 다 거품이 났어요 아 저는 비밀 상태 같아요 아 진짜로? 역대 모든 벌칙은 다 거품이 났어요 왜냐면 양배추엔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아 아 진짜로? 아닌데 아까 나도 그런 논리로 고삼차 먹었는데 고삼차 먹었는데 고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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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승이야 이거? 다 이겼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전승인데 우리가 다 이겼어요 역시 인생이 먼저 기회를 얻는다고 나는 상대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야 운 안 좋으면 뒤로 넘어서도 코 깨진다는데 야 너네는 그냥 뭐가 게임인다 야 형 형의 표정에 모든 걸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료수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데 오케이 에이스 한번 할까요? 자 에이스 우리 태형이 나와 우리 태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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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랬죠? 아 이거 종국이도 잘 하던데 아니 태형이 근데 태형이가 870이었어 태형씨 약간 스내기가 있는데 태형씨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해본 거 어떻습니까? 오 야야 아 잠시만 내가 왜 새끼고 내가 네 번째로 하면 그게 되게 심각한데? 뭐야? 오 야 색깔 색깔이 완전 나은데? 하나는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? 둘 다 마셔도 다 다 시중에 파신 음료수 그럼 고3차도 시중에 팔긴 하잖아요 시키에 소금 타고 또요? 자 박사 자 우리 태형이 먼저 레츠기릿 태형이가 그래도 손가락이 힘이 세긴 세다 시작 으아 후지야 액 야 이거 이 번était 후아강 오야 죽고 系 중부와 전국아 너무 와 자긴 거 추가했다 고요rict 박사 패러 2 조만간 딱 깔끔하게 앞에 있는 거 먹읍시다. 형이 갔으니까 형이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. 앞에 있는 거 깔끔하게. 가자. 전국의 건 100% 아이스 아메리카노야. 음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는데 이거? 아메리카노지. 뭔데? 이거 뭐지? 아이스 티. 아이스 티. 이거 먹을만해. 나쁘지 않아. 먹으면 좋은 거야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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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된 건가요? 김석진 들어가면 다 이긴다니까. 물병랑 맞겠다. 두 개가 더 남은 거 아니에요? 다음 게임으로 이루고 싶어. 다음 게임으로 렛츠고!